덕분에 한 번 더 뭔가 이렇게 힘을 얻게 된 것 같고 네, 준호 형도 수고 너무 많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눈물을 이렇게 말로니도 수고 너무 많았고 눈물을 이렇게 흘릴 생각이 없었는데 아 이게 제가 설명을 조금 잘 못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영인이라는 형이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있는 건 아니고 좀 뭔가 이제 좀 쉬어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조금 잠시 조금 쉬고 있는데 좀 뭔가 제가 스스로 느꼈을 때 너무 형의 말을 잘 못 들어줬나 그리고 형을 좀 더 형이 좀 뭔가 이렇게 힘듦을 느끼기 전에 더 동생으로서 더 잘 챙겼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컸었는데 이 노래를 형들이 만든 거를 들려주고 나서 꼭 부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저도 그 노래를 부르면서 굉장히 나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다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이게 7월에 새로 나오는 거니까 싱글로 좀 잘 들려주고 싶었는데 제가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진심으로 오늘 와주신 분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어떻게 뭐라고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들 진짜 너무 고맙고 그리고 멤버들도 그렇고 형 다들 시간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유겸이가 자기를 왜 안 불렀냐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미안하고 시간이 안 될 줄 알아가지고 저는 진영이가 오늘 올 줄도 몰랐고 좀 많이 놀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와주신 분들 그리고 또 울지마 뚝 아 울보가 돼버렸어요 순식간에 울보가 돼버려가지고 뭐 어찌됐건 오늘 와주신 분들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다들 돌아가시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도 안전하게 잘 돌아가셨으면 좋겠고 제가 한 분 한 분 다 인사를 제대로 드리진 못했지만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정말 죄송해요 제가 긴장을 해서 그런지 처음 그 내 곡에 너무 많이 쏟아버려가지고 허벅이 조절이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잘 들려주고 싶었던 노래들 몇 개가 잘 들려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많이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래요 여하튼 뭐 다들 좋게 막 와 제가 오늘 좋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다 해주셔가지고 진짜 큰 힘이 되는 것 같고 어 다음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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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좀 더 멋진 공연으로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포스터 봤는데 손 떨리잖아 너무 잘생겨서 그래요? 제가요? 제가요? 근데 좀 저는 좀 제가 생각하는 건 제가 맞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실물을 보는 게 조금 더 괜찮을라나? 괜찮을라나? 네 모르겠네요 모르겠네요 다음번에는 또 무슨 노래를 하지? 네 무슨 노래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네 뱀뱀이 남겨준 그 트위터 얘기 들었는데 어 뱀아 고마워 어 우리 팀의 재미 담당은 너야 아 아 근데 눈물을 눈물을 흘려도 되는데 눈물을 흘려도 되는데 너무 참 솔직히 못생기게 눈물을 흘려가지고 아니 뭐 감정의 약간 생김새가 중요하다 뭐 이런 건 없는데 좀 너무 엉엉엉 같아서 좀 참 창피하네요 네 어쨌든 아 어 어 어 어 저는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 오늘 아 정말 너무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개인적으로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뭔가 혼자서 처음 이제 보여주는 좀 이런 그런 공연이고 그러다 보니까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그래도 잘 정말 마무리 된 것 같아서 정말 일단은 다행인 것 같고 이번에 공연을 하면서 많이 느낀 게 아 나 왜 이렇게 말을 못하지 약간 원래 내가 원래 제가 옛날에는 말하는 거 뭐 소개하는 거 약간 이런 거 담당이었는데 왜 이렇게 말을 못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반성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그리고 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확실히 짧은 머리를 하니까 그 그 어 어 공연할 때 나 저 여성화경 멘트 심각해요 맞아요 아 아 아 아 멘트 진짜 심각하다 진짜 한번 합숙 한번 받으러 가겠습니다 아 아 아 이 나 뭔 얘기하고 있었지 어 음 짧은 머리를 하니까 머리가 너무 편해 공연할 때도 공연할 때도 이렇게 편할 수가 없다 원래 항상 그 이 하면서 좀 머리를 다시 수정을 보고 막 이랬었는데 아 아 짧은 머리 하니까 머리가 흐트러지질 않아요 네 웬만해선 진짜 흐트러지질 않아요 약간 뭔가 이렇게 이렇게 넘길 때 약간 뭔가 없어서 조금 약간 어 뭔가 느낌이 이상한데 약간 이런 이런 생각도 조금 약간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좀 어 좀 좋은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어 어쨌든 이건 막 안 흔들리더라고 머리카락이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오늘 공연을 위해서 이제 원래 유지하던 그 관리도 조금만 더 이제 더 해서 약간 어 조금 덜 먹고 이랬는데 이제 오늘 오늘만큼은 조금 먹어야겠어요 네 에너지를 좀 채워야 되니까 네 에너지를 좀 채우려고 네 오전아 오전아 왜 잘생겼냐면은 오늘 메이크업을 해서 그래 오늘 메이크업을 해서 그래 메이크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하하 어 으흠 어 으흠 아 저 아 저 아 아 예 조금 조금 보기 조금 안 좋네요 아 아 그리고 또 오늘 또 많은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먼 정말 먼 곳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음 음 잊혀지지 않는 잊혀지지 않을 만한 그런 추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마워요 베프 하 가세 분들은 언제나 저에게 베프니까요 와 근데 이 그 하 에너지를 다 쏟아서 그런지 에너지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아요 제가 지금 좀 텐션이 많이 낮은데 뭐 평소에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최대한 뭐 텐션을 좀 끌어올리려고 뭔가 그러고 있는데 이게 음 쉽지가 않네요 네 어 그리고 흔드레이자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한테 그냥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많이 저 또한 그 노래를 부르면서 또 그리고 부른 걸 또 이제 뭔가 수정하는 것들을 이제 들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던 것 같고요 음 좀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다시 그래도 이렇게 위로할 수 있는 이런 에너지가 되는 노래였으면 좋겠어요 음 음 음 음 이제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여러분은 이제 어 좀 좀 쉬러 갈 생각이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재밌게 즐겨주신 만큼 지금 어 편안한 밤 되시고 좋은 좀 이런 어 좋은 밤 네 되셨으면 좋겠고 언제 또 무대를 볼 수 있을까 언제 또 무대를 볼 수 있을까 글쎄요 제가 제가 준비가 되면 네 바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여러 가지 면으로 네 다들 좋은 밤 보내시길 바라겠고 어 오늘은 제가 인사를 이 문제를 어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어 이렇게 음 그거 한 거니까요 인스타 라이브 켠 거니까 여러분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어 다음에 또 뭐 뭐 뭐 스페이스라든지 아니면 뭐 인스타 라이브를 뭐 그냥 뭐 노래 듣는 식의 그런 노래를 공유하는 식의 약간 이런 인스타 라이브를 또 할 테니까 네 그때까지 기대 많이 해 주시고 아 고마워요 감사드리고 감사드리고 다들 좋은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굿밤 바이바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